첨탑을 평가하러 왔습니다 와우 뭐에 에에에.. 제거도 떴어 펜터그래프 필요한가? 연락된 와청 기도 미라손 미라손은 왜 잘나오는데 여기서 연락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보초기 보초기 너무 약세 보초기는 어쩔 수 없어 초반에 너무 세 울파는 다음 턴이라서 쓰기 싫어 안 좋은 카드는 아닌데 욕심 좀 부리는거지 소울 소울 한 턴 반찬 투 ico 소라라 이들게 없네 똘려차기 같은 듬직한 공각화단 하나 있으면 음.. 무섭게 없겠는데.. 에이씨.. 자.. 공격카드가 그지같은거면 뜨네 9 24 16 손절 5 선 1 2 1 2 2 1 2 3 2 쓸만한 딜 카드가 없어 쓸만한 딜 카드가 없어 돌려 저희 같은 거 하나 나왔어요 근데 기반은 너무 잘 잡혀서 좋은데 라그 커피 라그 감어야겠다 아 이러면 연막 좀 아쉽네 커피인데 라그 회전라그 하기에는 템포 떨어지는 게 아쉽다 하나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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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잉 생각 === istedi 구도 와플 쫄보 플레이 특별한 유물도 괜찮은데 광풍 좋아요 흙소매를 뺄까? 흙소매가 제일 쓸모없잖아 근데 흙소매는 한번 돌고나면 아 이거 마요 맞나? 라그가 먼저 아니야? 마요는 보스전에만 가능하자 마요네 마요네 아 아 음.. 음.. 으으.. 갓박칩 갓박칩 너무 좋다 안정성 확 올라가지 이러면 연막도 있는데 엘리트 갑시다 과연? 헐.. 아 엘리트 딱돼 딱끗 아 이게 안나오네 야 분개 문화 두장이나 있는데 이게 안나와 똥개미네 똥개미 인정? 어 인정 아이씨 아이씨 똥개미 맞네 어 아니었네 갓개미였네 아이스크림 타격용 인정 음.. 갓개미였네 타격 없는 타격용 인형 똘차? 돌차.. 저거 매매한데 돌차 말고 차라리 저거 넣어야지 분.. 분.. 아니 진.. 저거.. 맹공 맹공 야 필요한 카드 4개 다 밑에 있냐 어? 킬각이었어? 아니 어떻게 불핀데 킬각.. 이지? 아닌가? 잠깐만 계산해보자 170 킬각 아니지? 아니네 아닌가? 관절 부수기까지 쓰면 킬각인가? 아 두배지 아 취약이니까 잘못 생각했네 1.5배로 계산했네 아니 근데 뭐 풀핀데 킬각임? 아니 뭐 이상한 게임이네 이거 아니 1턴에 킬각 나오는게 이상한거 아냐? 딜이 나나 오히려 염라그 염라그 근데 염라그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저게 낫겠다 그.. 뭐임 그거 10% 아까 디펙트 미라손에 메아리 먹고 좋아하던게 다 허찍 같네 키키 슬슬했다. 시장 아 그라빈 아 아 아 아 퍼펙트 버튼 전지나 안 넣는게 더 낫지 차라리 어 룬피 아이스크림이 진짜 편한데 이거 맹공이 있어야 돼 그래야 깨시쑥 추월 찾으면 바로 우승이긴 한데 이거 몇댐이죠 12 12 곱하기 6이면 72니까 킬각은 아니지 근데 결국 승인 쏴야 되잖아 취약을 두 마리 나한테 걸어요 그 다음에 킬각은 붕괴 써야 진짜 이렇게 이걸 쉽게 잡냐 아니 뭐지 육체수양이 써야 방어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맹공이 훨씬 나은데 맹공이 안 나올거면 육체수양 쓰긴 써야지 근데 조금 더 버티는게 낫지 않을까 아냐 줄 때 먹어야지 복제할만한거 마요 아니면 손절 마요가 낫지 손절은 심장에만 쓸모있으니까 네크로소주 복제 많이 하시구요 이걸 안하는 회피 도약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회피 도약 쓰면 1코 이득입니다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회피 도약 쓰면 1코 이득입니다 개사이네 진짜 개사이네 진짜 아 색 어디서 무르장머리 없이 꺼져 너랑 안놀아 킬각이라고요? 왜 1톤에 킬각이지? 어그 캐릭이네 처음 쓰고나면 탄성들어가서 킬각 아니었을듯 아무튼 아님 킬각 배피 도약 네크로 안되네 불이 안들어오네 지식이 늘었다 맹공 왜 안나오냐 맹공 급한데 돈 많은데 사랑점이 없는 추월 추월 나와도 웃음 아이씨 아이씨 그저 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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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킬각 치고 킬각이라고 채팅치면 절반 정도는 정답이야 님들 이거 할리갈리 아니거든요 정신수야 없으면 너 아이씨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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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공 제발 제발 맹공 맹공은 제발 사드세요 아니면 추월이라도 좀 추라 이정수 안되 핸드 없어 핸드가 모자라 이거 쓰면 킬각인데 쓰자 화성넣으면 귀찮다 정수뿔 그냥 정수는 안넣는데 정수뿔은 넣어야 될 것 같아 순화는 안뜨는데 방어도 먹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까비 미라소니 여기도 갔어야인데 시계 맞네 드로우 개구색인데 증심소량 도장에 아멘 됐다 그럴 수도 있지 점탑이 그럴 수도 있지 핸드가 꽉 차서 사이클 안될걸요 뭐 뭐 될 수도 있고 근데 안될거 같애 핸드가 너무 많아서 안된대 사이클 안될거 같애 사이클 안될거 같애 사이클 안될거 같애 네크로 노믹콘 저주 적어도 있어가지고 창방은 개잘잡겠네 아 달팽이났으면 열받았을건데 근데 달팽이도 별게 아닌게 72D를 곱사기 아니 계산을 어떻게해야되지 72D를 곱사기 어 진노추야과검 세배니까 적당히 반피 깎고 회피도약 쓰고 하면은 아무튼 잡았음 아무튼 잡았음 달팽이 여기 없으니까 없는 놈이 진거지 오면 나왔어야지 오늘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안좋아서 그래도 한탄만 하고 갈까 무슨 미션 것이려고요 아울산왕종원님 소원 감사합니다 색깔 보면 민트맛이 아울산왕종원님 소원 아울산왕종원 아울산왕종원님 소원 음 말차 왜 승리북을 만들어줘 빠밤 빠바밤 지금 왓처라고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경각 회피도약이나 경각인듯 어차피 무한대가 아니라서 경각 강화하자 인공물 까기? 살게 없어 인공물이나 까자 아 살게 없다 상점 왜 이렇게 쓰레기하냐 까지 병폭 타락 전경기 물카를 업고가는 D등반중 유물이 중복되면 타격불을 넣기 세상이 이게 무슨 엑스코스트 하나도 없는데 케미컬 주네 돈 남으니까 산다 호호 근데 이정도면은 부복도 넣을만한거 아닌가? 아니다 넣을만은 한데 안 넣는게 더 세 빵긋 몇댐이야 11 곱하기 66이지 66 두번하면은 130인가? 킬각이 아니네 아 튼 이거 핸드로 킬각이다 넌 뒤졌다 다 너무좋다 다 너무좋다 행복하다 이거는 손절 정신수양 두장 너무좋은데 근데 라그 라그 아니다 라그도 들고야된다 그래야 라그가 지금 방호도가 암튼 많이 줌 암튼 많이 줌 아 이거 버릴 카드가 없네 관부 정도는 지워도 되겠다 어차피 아이스크림이니까 이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다 고동딜 요기 있어 마무리 지팩주가 맘에 안들면 만원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뭐하는거냐고 지금 백원내나 임마 아이고 울산왕주먹니 만원왕감사합니다 액원은 제가 저금통에서 꺼내넣겠습니다 아이 부원감사합니다 포펙트 안되지않나 이거 influid 되나? 안될건데 일단 이번 턴 핸드는 안되잖아 이번 턴에는 회피 도약을 해야 될건데 안 돼 2대 아, 심장 묻었어, 왓츠와야. 이겼지만 졌다. 한 턴 더 봐야되네. 딜이 모서라서. 야, 진노 상태로도 막을 수 있다. 때려봐. 강림하고 끝낼까? 근데 그전에 심장이 죽겠는데. 심장 체력이... 심장아, 너 안색이 안 좋아. 어차피 퍼펙트 못했는데. 그냥 깨시로 잡자. 안 돼! 아, 스틸. 스틸당함. 심장 탈해진 거 봐. 3, 1, 5, 1, 디밑, 와. 현지 칼 언제 57들이 났냐. 있는 줄도 몰랐네. 카드 한 장 추가로 봐준 물음표 카드. 168딜. 정동빈을. 30번 쓴 네크로노미콘. 45장 드로우한 노박칩. 33힐 리웨어플. 73힐 펜토그래프. 펜토 의외로 힐 많이 했다잉.